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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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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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곤이 왔다 내가 말했잖아요 5회 잡은 걸 오!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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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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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곤이 왔다 태곤이 왔다! 태곤이 왔다! 태곤이 왔다! 크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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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쳐박는다! 크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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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쳐박는다! 와와와와와 좋다! 맞다! 맞다! 왔어! 왔어! 브라보! 그렇게 안 커 어때요? 5자가 넘을 것 같은데 5자는 넘을 것 같은데 막 터지는구나! 막 터지는구나! 와와와와 이거는 올라왔다! 이거는 올라왔다! 또 개없이 가야 되네! 또 개없이 가야 돼! 들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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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신이! 올라온다! 오! 좋아! 아 이쁘다! 오! 좋아! 아 이쁘다! 60! 50! 오! 좋아! 아 이쁘다! 60! 50! 축하해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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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아 늦었나? 50! 야! 준현아! 예 형님! 맛을 와서 하겠는데? 어? 어? 형님! 아까 깨기 싫다고 그러시지 않았어 형님? 형님? 형님! 형님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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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다! 60! 턱걸이 되겠다! 이야! 이야! 이건 아까 색깔이 좋네요! 너 키가 몇이냐? 너 키가 몇이야? 자! 검은도! 창도! 예쁩니다! 예뻐! 됐습니다! 자! 가만히 좀 있어 너! 자! 이태고! 참동! 54! 준현이 긴장 얘기했는데 더 나올텐데 아이 저는 뭐 대만족입니다 형님! 김호 형님! 6호 써도 둔하지 않겠죠? 괜찮겠지? 네 이 느낌에 뭐 하나 붙을 것 같아서 안전하게 가면 안전하게 그래! 센 걸로! 센 걸로 한번 가보자 준현이! 준현이! 낚시 왜 안해? 아 지금 진정시키고 형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하려고요 계속 심하려는데 입지를 오니까 화장실을 못 갔어 안전하게 가르치다 느낌에 약간 불안해 그래서 원래 6호 잘 안쓰는데 써봅시다 6호 혹시 9자부터 쓸 수 있어 나는 9자를 노리겠다 아까 전에 안 잡는다고 안 했어요? 아 6자 안 잡는다고 아 6자 안 잡는다고 아 6자 안 잡는다고 진짜 거짓말 원래 사람의 마음 변하는 거야 원래 어떻게 보면 똑같아 아니 너무 빨리 변하잖아 변하는 건 이해하는데 너무 빨리 변하는데